헤이비비! 헤이비비! 브람프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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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머 세상으로 가 지금 내 손을 잡아 브람프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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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린 세상으로 가 헤이비비! 헤이비비! 저희가 드디어 두 번째 간문을 성공시키고 세 번째 간문이 왔는데 이게 뭘까요, 대체? 너무 배고파, 일단! 최후의 만찬! 계세요! 네, 계세요! 옆에 누구야, 내 옆에? 진행 지옥사자 아니야? 지옥사자? 저승이 형! 지옥문을 닫기 위한 관문 그 세 번째 비티, 을이 각자의 자리에 음식이 준비되어 있다 아홉 접시 안에 두 개씩 총 16... 다시... 아홉 접시 안에 다시... 음식 커버를 열어주길 바란다 음식 커버를 열어주길 바란다 와우! 와... 와, 뭐야? 와, 호빵! 나 일단 너무 배고파! 내 겨울아! 바니오라마! 바니오라마! 먹어도 돼요? 와우! 내 EP 고수 피자 호빵! 내 EP 고수 피자 호빵! 나 먹을 거야 먹을 거야 태형이 하나, 우빈이 두 개 성민이 하나, 앨런이 하나 이렇게 남기니까 나머지는 다 먹고 아니다, 민이도 남겨! 민이도 남길 수도 있겠다 다섯 개가 남으려면 열 세 개를 먹어야 되잖아요 호빵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가 있지? 나는... 호빵을 안 좋아하는데 아, 이거 어떡하지? 맛있어 멤버들이 남기겠지? 난 두 개 다 먹을 거야 난 피자 호빵 너무 좋아해 세림이 형 피자 호빵 좋아하나? 일단 태형이는 안 먹어요 태형이는 야채가 있기 때문에 안 먹기 때문에 내가 먹어줘야 돼 안에 야채 있어 세림이 형은 다 먹을 거예요 우빈이가 뭔가 하나 더 먹을 수도 있으니까 나도 하나 남길래 아, 성민이? 성민이 하나 남길 것 같은데 나도 맛만 봐야겠다 음, 맛있어 야채가 있어서 멤버들도 두 개 먹는 거에 저는 안 넣었을 거예요 저는 한 개만 먹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또 안 먹으면 다섯 개 이상이고 둘 다 먹으면 다섯 개 아래일 것 같아서 그냥 하나 먹었어요 맛도 보고 싶고 태형이, 태형이 다 먹었어 태형이 다 먹었어 태형이 다 먹었어 태형이 다 먹었어 하나 남겼을 거 하나 남겼지? 아, 나 어떡하지? 여러분 맛있게 드셨나요, 다들? 아,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아, 나 근데 예상을 해봤거든 일단 하나 남기고 남기고 다 먹고 다 먹고 다 먹고 남기고 아, 근데 나랑 비슷하게 생각해요 그쵸, 형 우리 무조건 하나 남겼어 하나 남겼어 원진이부터 공개하자 야, 나는 이거 먹고 싶었는데 요새 편의점에서 낱개로 안 팔아서 못 먹었어 그래서 다 먹었어? 나 너무 행복했어 아, 원진이 무조건 다 먹을 거 같았어 나도 원진이 다 먹을 거라 했어 원진이는 게임 생각 안 할 거라 했어 예상 아니지? 예상 아니지? 나는 이거 안 좋아해 나는 이거 안 좋아해 나는 이거 두 개 성공 야, 안 좋아해? 어, 뭐야? 안 좋아한다면서? 근데 배고프더라 잠깐만 여기 안에서 세림이 형 맛있게 먹었어요? 4개가 남아야 돼 아, 5개 정해놓고 들어갔어 우리? 아, 아까 말했잖아 5개 남기면서 아, 다 먹을 걸 세림이 형 내어 봤을 때 한 개 먹었어 세림이 형 열어봐요 세림이 형 머리 안 써 다 먹었어 세림이 형 열어봐요 세림이 형 머리 안 써 세림이 형 한 개 먹었어 야, 뭐야? 하나를 남겼어? 봐봐, 그렇다니까 꽤 많이 남을 거 같은데 못 자는 뭐지? 하나 남았어 형 둘 다 안 먹은 거 아니야? 나는 얼마 전에 소품 먹고 잘못 걸렸어 아, 이거 금방 깐 거라는데 여기서 다 먹었어? 어, 그래가지고 하나 남겼어 세 개! 야, 우리 네 명 중에 두 개가 나오면 돼 야, 태형이, 우빈이 어! 아니야, 태형이 내가 봤을 때 두 개 다 남겼다니까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앨런이 형이 안 먹었어 나 아무리 배가 고팠어도 나 아무리 배가 고팠어도 하나 먹고 맛없어서 남겼어 아, 망했다 야, 망했다 넌 다 먹었지? 내가 봤을 때 태형이 무조건 형준이 먼저 가 형준이는 무조건 다 먹었어 난 당연히 다 먹었지 우빈이 형도 다 먹었어야 돼 우빈이 형도 다 먹었어야 돼 우빈이 형이 다 먹었어야 돼 근데 가까이 왔는데, 우리? 우빈이 형이 몇 개야? 지금 우빈이 형이 두 개 다 먹었어야 돼 오, 뭐야? 하나 먹었어? 야, 우빈이 형한테 걸렸다 설마? 우빈이 믿는다 우빈이 설마 남기겠어 우빈이 먹신인데, 먹신 에이, 설마 우빈이가 남겨 나 이거 크래비트 한 번에 성공하는 그림 보고 싶어 와, 이거 설마 설마 우리 팀워크를 혼자 다 부시겠어? 나 첫 번째 할 걸 아니, 형 피자도 좋아하고 빵도 좋아하잖아 나 호빵 안 좋아해 안 먹으면 손해인데? 아니, 호빵은 말고 이건 피자빵이잖아 안 먹었어, 설마? 그럼 안 먹었어? 지금 다섯 개 딱 된 거야? 내가 지금 다 먹었으면 성공인 거야? 그래, 그래 근데 되게 가까이 왔다 뭘 끌어, 형 다 먹었을 거 아니야 맞아, 다 먹었을 거 알아 설마 안 먹겠어 아니, 형 맨날 끌어 어? 어? 아니, 하나도 안 먹었어 야, 저 형 방송한다 아니, 형 잠깐만 우리가 예상을 할 거 아니야 안 먹는다는 예산은 애초에 없었어 아니, 형은 적어도 하나는 먹었어야 돼 먹신 타이틀 빼 난 애초에 먹신이 아니야, 미안한데 먹장 타이틀 빼, 그냥 그거 근데 진짜 찐으로 내가 왜 안 먹었냐면 나는 민이랑 앨런이 형이 다 먹을 줄 알았어 근데 민이 형은 왜 하나밖에 안 먹었어? 아니, 나 두 개 다 안 먹으려다가 너 먹고 싶었어 너 먹고 싶었어 방금 내가 딱 접혀져 뭔가 난 둘 다 먹고 그래서 그래, 야 이거 연습 게임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, 게임 한 번 더 먹으면 돼요, 형? 아, 그런 거였어 자, 이번엔 제발 성공하자 입맛대로 하자, 그냥 진짜로 반전 꿈꾸면서 막 좋아하는 건데 안 먹고 이러는 거 없기 진짜 없기 진짜 없기, 우빈 오케이 오케이 뭐지? 궁금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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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at? What is this? 아, 민트 초코 야, 이거 어렵다 이거 어렵다 나 처음에 먹었을 때 티 향더는 줄 알았어 와 뭐야? 왜 하필 민트야? 나 이거 절대 안 먹어, 절대 못 먹어. 아 절대 못 먹어. 민트 초코? 난 민트 초코 안 먹어봤는데 난 민트 초코 처음 먹어봐. 하나라도 먹어야 된다는 생각으로? 추리를 해보자면 민이 형은 그냥 연기해 먹을 것 같아요. 게임의 승패와 상관없이. 이건 못 먹어. 이건 못 먹어. 알았으면 안 먹었을 거야. 나랑 정모, 성민은 민초를 좋아해서 먹을 것 같아요. 성민이 정모 두 개 다 먹고 세림이 형 먹고 그럼 원... 원진이 형은 먹었을려나? 원진이 형 먹고 하나 먹고 난리 칠 것 같은데? 아 내가 뭘 먹은 거야? 먹는냐 마누냐. 먹는냐 마누냐. 나랑 성민이랑 정모랑 러니만 다 먹고 나머지는 하나씩. 민초파들은 두 개 다 먹지 않을까 싶네요. 그렇게만 해도 여덟, 여섯 개 남네. 그럼 내가 뭐 했다. 오히려 이걸 다 남길까 봐 참고 먹는 멤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난 여기까지 한 번 먹도록 할게요. 아 이거 망했을 것 같아. 아무도 안 먹었을 것 같아. 제가 봤을 때는 형준, 앨런, 성민, 태형 이렇게 저 네 명 해서 두 개씩 먹어서 딱 깔끔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을까. 다들 그래도 하나씩은 먹기로 했으니까 하나씩은 먹길 바라며. 아 진짜 민트 초코. 와. 아. 아. 나는 나는 이거 진짜 진짜 싫어해. 우빈 형부터 까볼까 이거? 우빈 형부터 까보자. 근데 난 근데 민초를 너무 싫어해. 우리 형 아까 들어가기 전에 뭐라 그랬지? 우리는 형 하나는 무조건 먹는 계산으로 한다고 그랬어. 듣고 안 먹는 건 좀 들어가기 전에. 설마. 그래서 하나 먹었어. 와 민초 골라서 다 뺀 것 봐. 와 너무 싫어. 근데 하나 먹었어. 잘했어. 나도 진짜 너무 싫어. 노력이 가상해. 자 송영진. 오케이 하나. 형진이 다 먹었어야 돼. 나 다 먹었어. 아니 근데 나 오늘 민초 처음 먹어보거든? 나쁘지 않지? 나쁘지 않아. 어 근데 왜 치약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아. 오케이 영래. 오오 영래. 야 다 먹은 거 아니야 우리? 다 먹을 사람 없을 것 같았어. 야 대박인데? 와 내 예상대로 흘러가. 와 진짜? 나는 생각보다 맛있었어. 냄새 맡았을 때 어잉? 싶었는데 어잉? 그래 생각보다 맛있었어. 다 먹었어요? 난 나는 다 먹었어. 야 우리 다 먹은 거 같다. 내 예상대로 흘러가. 다 먹었어? 내가 뭐였냐면 나랑 성민이랑 민초를 좋아하는 멤버들 있잖아. 그래서 다른 멤버들이 싫어하니까 안 먹을 것 같아서 나랑 성민이가 다 먹어야 되나 생각했는데 근데 그 반대로 아무도 안 먹을까 봐 멤버들이 억지로라도 다 먹었을 것 같은 거야. 그래서 내가 일부러 한 개 남겼어. 오 잘했다. 지금까지 딱 내 예상대로야. 나는 처음에 그냥 레오레 그런 건 줄 알고 둘 다 입에 한 입에 넣으려다가 깜짝 놀랐어 치약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맛있게 둘 다 먹었어. 뭐야? 참아. 난 너무 맛있던데? 그럼 원진이가 먹으면 안 돼. 거기서 세 명이 세 개가 나와야 돼 민초 세 개. 세 개는 나와야 돼? 아 근데 민이 너무 맛있게 먹은 부정인데? 야 망했다. 다 먹었으면 많다. 민이 형이 하나도 안 먹었으면 가능. 뭐야 성민이 다 먹었어? 야 딱 봐도 얘 지금 너무 맛있게 먹은 부정이야 지금. 야 아까 얘 나올 때부터 입에 과자 가루가 얼마나 더 있었는데. 열어봐 열어봐 열어봐. 빨까 빨까. 지금 몇 개 남았어 우리? 두 개 남았어. 세 개가 남아야 돼. 세 개가 남아야 돼. 아니 우리 베르신 뭐야? 다 먹었지? 하나 남았어. 원진아! 안 먹었는데. 설마! 설마 원진이 나. 설마! 민초 안 좋아한다며. 아 진짜 설마. 뭐야 뭐야? 하나 남았는데? 뭐야? 하나 먹었어. 그러면 내가 이번에 두 개 다 안 먹었으면 되네. 아 왜 먹었어? 왜 먹었어요? 아니 이게 아닌데? 실패. 아아아아아아아아 저 위 오해했어. 정말 이렇게까지 못할 줄은 몰랐다. 괜찮아 아름다웠어. 아니 3세파진 3만원까지 주지. 너희들의 배려심에 너무나 감동해서. 그렇죠. 마지막 기회를 주도록 하겠다. 아 대박. 찬사다 찬사다. 찬 라스트 마지막 관문.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영원히 이곳에 나와있게 될 것이다. 아아. 아 이건 우리 성공할 줄 알았는데. 그니까 아 이거 아쉽다. 지옥문을 닫기 위한 관문. 그 마지막. 비티. 실루엣. 토크. 지금부터 너희들의 속마음을 내가 탈탈 털어주겠다. 음성 변조와 블라인드로 철저한 신변보호를 해줄테니. 크래비티. 모든 것을 알려주길 바란다. 솔직한 마음으로 서로의 모든 것을 끌어안을 수 있다면 그보다 완벽한 우정은 없지. 그럼 가장 먼저 자신있는 멤버들부터 시작하지. 나는 원진이 형이라고 할래. 원진이 형이라고 하면 내가 많이 안 들을 것 같아. 난 놀아가고 싶은데? 괜찮아 형 원진이 형 아니어도 말할 사람이야. 그럼 앉으세요. 나? 들어와 들어와. 그냥 말하면 되나? 원진 먼저 가자. 원진이 형밖에 없어요? 원진 먼저 가자. 원진 먼저 가자. 민희야 너는 말투 변조를 해야 될 것 같아. 마이 티나? 뭐래? 마이 티나? 일단 원진 먼저 할게요. 고. 제가 지금 원진 컬렉션이 몇 장 있는지 모르겠거든요. 기이한 자세로 어떻게 저 자세로 잠을 자지 싶은 자세로 잘 때가 많아요. 원진이가 가끔씩 자는 모습을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. 근데 그래놓고 항상 다음날 일어나서 나 허리가 아픈데? 그러니까요. 허리를 360도를 꺾고 자더니 그 자세로 자다 일어나서 깨서 나 오늘도 허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? 본인만 몰라요. 나 왼쪽 고개가 안 움직여. 자는 자세를 제가 자는 동안 어떻게 할 수는 없을까? 약간 그렇긴 한데 그런 자세를 보고 약간 저는 만약에 누가 그렇게 자고 있다 하면 약간 고쳐줄 것 같은데 제가 할 말이 있는데 해도 되네 내버려 두고 약간 사진만 찍으시는 게 약간 저는 조금 서운하긴 하네요. 그건 맞네. 그건 맞네. 소모씨에 약간 내버려 두고 그 자세를 내버려 두고 아침에 일어나서 허리 아프다 뭐 하던 거 다 알면서 그 자세를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이렇게 사진만 찍고 가시는 게 저는 그냥 서운하긴 하네요. 아 근데 그 원진아 그거는 야 재밌다 너 너무 잘할까요? 아 야 형준 너 해명할 시간 주면 안 돼? 안 돼요. 이거 날아서 하세요. 오케이 원진이 저도 할 말 있어요. 남 잘 때도 계속 옆에 와가지고 웃긴 영상 보면서 웃음소리로 남 깨우는데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. 아니 그거는 형 두시였어요. 이제 넘어가면 되나요? 네. 세림이 형입니다 세림이 형. 넘어갈까요? 네. 형 무관심이 좋아요? 아 그건 더 싫어요. 그러니까. 후폭풍이 두려워서인가요 아니면 세림이 형은 오히려 말해주길 원하니까 이제 말 안 하고 넘어가버리기 아 약간 세림이 형 이런 거 맞아요. 그런 거 하지마요. 이런 거에도 언급되는 거 좋아하는 형이 빨리 뭐라도 말해줘요. 한 입만 빨리 한 번 더 말해요. 나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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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있어. 그냥 세림이 형은 아 잠시만 근데 그쪽에 고개가 싹 다 저희에게 누군지 말해주거든요. 왜 말하는 사람한테 집중해서요. 말하는 사람한테 집중하니까 고개도 한 번에 싹 돌아가요. 앞에 볼게요. 아 네 오케이. 다시. 그냥 오른쪽 물자. 자고 있으면 자꾸 화장대 불을 딱 켜고 얼굴 한 번 점검하더니 샤워하러 들어가더라고. 그럼 왜 불을 켜고 샤워로 들어가는 거예요. 불 끄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. 제가 심지어 어떤 날에는 아 형 그 화장실 들어갈 때 불 한 번만 꺼주고 들어가줘요. 근데 그거 고생감하고 바로 불을 켜고 들어가시더라고요. 그니까. 아 그리고 샤워로 들어갔으면 수분 좀 챙기고 들어가요. 네. 네. 눈에 갖다 달래. 긴장해야 돼요.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넘어가죠. 아니 자꾸 만족하지 말라고요. 다음은 송영준씨인가요? 와우. 네. 송영준씨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누가 제 헹궐에 있는 옷에 렌즈를 다 붙여놨어요. 제가 찾았는데 송영준씨라는 제보가 있고요. 이게 헹궐에 바닥에 붙이는 것도 아니고 왜 옷에 붙여놨는지 의문이에요. 제가 대신 해명해도 되나요? 아니 형이 왜 해명이네? 그거 형준씨 의도적으로 붙이는 게 아니고요. 거실에서 뗀 다음에 던집니다. 와 진짜로? 진짜로? 진짜. 되게 레전더리다 진짜로. 아니 여러분들 일단은 거실에서 제가 렌즈를 뺍니다. 바닥에 버리는 거 인정해요. 그 다음에 떼요. 바닥에 왜 버려요? 바닥에 버리는 거 죄송해요. 근데 렌즈에 발이 달렸나? 옷에 간 건 이유를 모르겠어요. 우연이었다. 내가 바닥에 렌즈를 던져놨는데 네가 옷을 바닥에 던져놓고 안 치워서 내가 던지는 렌즈가 네 옷에 붙은 거다. 아니에요 아니에요. 그런 질문 지적 감사합니다. 그거 아니에요. 저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. 형준씨가 화장실에 제가 그때 둘이 같이 있었거든요. 양치를 하러 들어갔어요. 근데 형준씨가 저희가 막 칫솔이 되게 많이 놓여 있잖아요. 저희는 이제 화장실이 두 개니까 선반에다 두고 그래요 저는. 왔다 갔다 하는데 칫솔이 형준씨가 그걸로 갑자기 제 칫솔로 화장실 청소를 하는 거예요. 그걸 보고 제가 형준아 그거 내 칫솔이야. 그러니까 원래 자리를 되돌려 뒀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아 써서 미안하다. 버려야겠다가 아니고 다시 원 상태로 닦아서 깨끗이 씻어서 쓰면 됐죠. 그걸로 닦아! 그 전에 씻어서 뜯으라고요. 나중에 민희 이가 썩으면 형준씨 때문인 거예요. 조금만 해명을 하자면 제가 화장실 청소하는 거면 숙소 들어가고 얼마 안 됐을 때일 거예요. 화장실 청소를 저만 맨날 해가지고 그냥 했을 거예요. 죄송해요. 제 칫솔은 안 썼죠? 네. 아마 썼을 거예요. 아니 형. 저희가 모르는 거예요. 잘 쓰고 제 자리에 되돌려 놨을 거예요. 안방 화장실 안 써서 다행이다. 역시 씻어서. 약간 하루마다 고르는 거죠. 오늘은 이걸로 해볼까? 이러면서 하나 더 있어요. 좋아요. 그 제가 치킨을 시켜먹었어요. 어느 날. 근데 제가 굉장히 많이 남기거든요. 한 2, 3일까지 먹어요. 그래서 먹는 것까진 좋은데 우리 형준 씨가 치킨을 먹기 시작하더라고요. 먹더니 한 조각이 남았어요. 그러더니 들어가는 거예요. 어? 너 왜 그거 안 먹니? 하니까. 야 이거는 진짜 이거는 야. 진짜 이거는 야. 이게 동영주 씨가 악질이었네요. 파워에 노래가 빠질 수는 없어. 근데 이 바보야 부를 때 음이 탈당한 거 한 번 해보니까 볶음밥 하나 먹었다는 거예요. 저보고. 내가 언제 그랬어? 봄싶어. 봄싶어. 이게 미국사람의 아뉴 적 JUDG 아 아방 see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